한동 힘자랑 보여주세요. 감사합니다. 힘? 팔씨름 해봐요. 팔씨름 해볼까? 팔씨름 해보시다 우리. 여러 번 할게요. 2시.. 힌프라 힌프라 시작! 우와! 힘 안 주나 봐. 전복 꺼면 돼. 나 전복 꺼면 돼. 아니야 알았어. 가자 가자. 타고 있는 거야? 기분 나빠질라 그래. 얘 진짜 제대로 안 했어. 제대로 했어. 우와! 내가 이기지. 시작! 왜 안 움직여? 어우! 하고 있는 거야? 어? 근데 치열해. 우와 둘 다 팔 난리 났어 지금. 빨개졌어. 와 이기는 진짜 빨개졌어. 여기는 뭐야. 여기는 뭐야. 우리 엄마 뭐야. 아유. 이야! 손에 있는 거 아닐까 봐. 안 끝나 안 끝나. 아! 빨리 끊어주세요 아 진짜 힘들어 여러분 저희 이제 갈게요 힘 다 썼어요 여러분 힘들어요? 또 내일 해야 하기 때문에 네 내일도 팬분들이 만나야겠네요 맞아요 아 맞아맞아 아 맞아맞아 진짜 많이 받았어 네 내일 해야 될 게 더 많기 때문에 발파이치 바이바이 돼요? 잘 돼요? 좀 기다려봐 오 한동 볼이 너무 예뻐서 아니 저 이상한 소리 안 들려 한동 아웃핏 체크 No 아웃핏 체크 No 아웃핏 체크 그럼 다미 아웃핏 체크 와 신발 보여주면 안 돼 너무 귀여워 아야야 잘 보여 너 신발 안 보여 아하하하하 너 신발 안 보여 하하하하하 하하하